나는 그러니 너를 도와주기 싫어 팬인 기상캐스터 몇 명이세요? 팬은 개뿔 앵커 오디션 보겠습니다 어라? 아 저 택시 택시! 택시 아닌 거 알고 탔다 이거지 나는 왜 이렇게 추적하게 살아요? 아 옷이 이게 뭐야 너 진짜 입고까지 덜어내면 더 젖아지게 생겼네 예쁘게 해주세요 제 원래 가슴처럼 잘했습니다 오늘 채워도 좋으니까 진하게 연애 한번 해야겠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요